오늘은 누학이 아닌 ht 일 클레넌들 모여서 상품 걸고 소소하게 침묵질 한번 했습니다 클레넌 모집중 뒤부터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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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벽으로 여 여 벽 아무 벽 여기 여기 벽으로 일자로 딱 쓰면 됩니다 순서 알아서 잘 정해야 돼요 형님 뒤에 쓰면 큰일 날 수도 있어 한방 단어 금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저 형님 오케이 렛츠고 시작 단어 바나나 나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나 자기 오케이 기 기름칠 칠 오케이 칠 칠뜨기 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얘가 못하면 웃겨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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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지금 기회 제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도선생님 삼 이 이 이 이 이 와 나 이 이 이 그대로 이 그대로 아 일이 좀 갇혔어야지 이사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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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사장 까진 장 장 장발장 장발장 장 장독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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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대 간 네 형님 아쉽지만 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간 아니 애들 와 씨 간 간 간호사 간호사 오 와 형님들 저거 오히려 야 잠깐만 나 간호사 생각 사 사 사 사 인비 비스 킷 어 킷 어 비스 킷이 없어 킷 잠깐만 타임 형님들 킷 있나요 킷사마 아 그거는 좀 킷 아 오케이 오케이 캣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비스 캣 어 캣 캣타워 오케이 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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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우고 썬더기네요 오케이 인정 더 더 저게 된다고? 더? 더 야 씨X 저게 되면 어쩌래 더 더 3 2 아 더 더 아니 씨X 워 썬더가 된다고 더하기 오케이 기 기차표 표 표지판 오 판 판대기 판대기 다시 기 아 이 걸리면 이거 끝인데 기장님 그 두음법칙 어 가면 그 두음법칙 가능합니다 그 국룰 있잖아 오케이 가능 가능 임창정 임창정 확인 어 그거는 쿵쿵깐인데 정 아니 된대잖아 정 정 정산금 정산금 금 금요일 금요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오케 가능 오래가야지 이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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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글데 너무 잘하는데 얘 반응속도 와 반응속도 존나 빠른데 모래 모래 진라면 면사포 면사포 사회자가 개양아치네 포대기 포대기 중복 바로 아웃입니다 기 개양아치래 투 아 기 기 기승전 다 아 별 어디가네 귀행 기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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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한 번만 지경아 워선도 쪄 워선도는 뭐냐 낼 기러기 그래도 우리 막내 대표 형님들과 1대2야 너 기 기다림 기다림? 다시 다시 리 사람 이름 안됩니다 임창정까지 3 임영웅 안되냐? 임영웅 안되냐? 임 바로간다 바로갑니다 임 임슬련? 임술련? 임술련? 임신부 새로운 년 말하는건가? 임술련 아 이거 잠깐만 련 아 이거 마지막기에 너그라도 막내 대표다 빨리 임 임산부 주워넣기 좋았죠 부 다음 샤 샤 잠깐만 잠깐만 샤 샤 세글자 말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멘시티로 변경? 멘시티 아 나 샤 세글자 아닌데 샤 티 티 티 티 티 시, 시몬? 너보다 많이 봐줬지만 너가 1등 많이 봐준 것 같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후원해 주신 상품이라 막내 위주로 주고 싶은 주인장 마음이었습니다